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래 들었으면 북한은 8번 미사일을 쐈습니다 8번 도발한 셈이죠 하루가 멀다고 미사일을 쏟아대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렇다 할 만한 대비책을 마련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노력은 하고 있겠죠 그러나 김정은과 그 일파들은 대한민국과 대통령을 우습게 얘기하는 모욕, 조롱, 막말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여권은 그런 막말을 두둔하는 데 급격한 실정입니다 여기서는 김정은과 그 일파들이 누구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막말을 정리해보고 그것이 뜻하는 바를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정은과 그 일당들의 막말 시리즈입니다 8월 15일 날 대통령 경축사에 대한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은 8월 16일 오전 대변인 담화를 내고 경축사를 조롱하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 그리고 또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밝힌 평화경제 실현 구상에 대해서도 삶은 쏘 대가리도 양앙천대소할 노릇이다 웃을 노릇이다는 것이요 그는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줄줄 졸졸 내리익는 웃기는 사람이다 그는 보기 더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깔아뭉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악수하고 돌았으면 바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8월 11일 날 북한 외무성 담화는 문재인 정부를 두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바보는 클수록 더 큰 바보가 된다고 했는데 바로 남조선 당국자들을 가리게 하는 말이다 똥을 꼿꼿하게 쌓어 꽃 보자기로 감싼다고 했어 악취가 안 날 것 같은가 우리 군대의 위력 시위 사격을 놓고 사거리 하나 제대로 판정 못해 쩔쩔매며 만 사람의 웃음거리가 된 데서 교훈을 찾을 대신 저들이 삐칠 일도 아닌데 쫄딱 나서서 새벽잠까지 설쳐대며 허우적거리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작태가 남조선 국민들이 눈에는 안보를 제대로 챙기는 주인으로 비춰질 줄은 몰라도 우리 눈에는 건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찢어대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건먹은 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건먹은 개와 같은 그런 표현은 개인사에서 좀처럼 사용하기 힘들죠 이런 표현은 그들이 얼마나 거친 심성을 갖고 있으며 정상인과 거리가 있는 사람들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는 6월 21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발표한 담화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미관계는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와 미국 대통령 사이의 친분관계 기초에 나가고 있다 남조선 당국은 제 집에 일이나 똑바로 챙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간습하지 말고 너희들 아까름이나 잘하라 라고 그렇게 하는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이나 중재자론에 대해서 아주 대통령을 비판한 그런 주장입니다 네 번째는 4월 10일입니다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중재자가 되겠다는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합니다 오지랍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시를 할 것이 아니라 남측은 제정신을 가지고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남측이 외세의존 정책의 종집을 짓고 모든 것을 북남관계 개선에 복종시켜야 한다 오지랍 넓은 대충 뜻은 이해합니다만 정확한 뜻이 아마 잘 구분이 안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남들 앞에 나서서 간섭할 필요 없는 일에 참견하고 따지는 모양새를 표현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문 대통령의 중재로 위급 상황을 피하고 최고의 이득을 누린 자가 김정은입니다 이렇게 도와줬는데 불구하고 그냥 문재인 대통령의 면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깔아뭉개라는 표현을 하는 이처럼 표변할 수 있는 존재가 그 양반들이죠 다섯 번째는 4월 3일입니다 북한 노동장 기간지 노동신문은 4월 3일 논평을 내고 천안함 폭침과 서해 교전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난을 비난한 논평을 실었습니다 북남관계 파괴와 북침 전쟁 책동에 발광적으로 매달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범죄적인 동족 대결 정책의 산물이다 동족에 대한 적대감과 대결의식을 고치하기 위한 행사다 천안함 침몰이란 특대형 모략글을 조작한 리명박 역도는 사건을 억지로 우리와 결부시켰다 천안함 사건이 자기와 어떻게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죠 제4의 서해 수호의 날이 열린 4월 22일 날 국립대정현충원에서 순국장벽을 기리는 춘모식이 열렸지만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북한의 눈치를 봤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일으키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하는 거죠 그들에게 거짓말과 참물은 구분하기가 힘든 그런 것들입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말이나 그런 어떤 사람의 내면 세계를 잘 드러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나 그리는 인간이면 도저히 가져야 될 그런 보편적인 마음이나 자세를 관찰할 수 없습니다 정상인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비정상적인 인간들을 상대로 오로지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비정상적인 인간들의 집단이라는 것이죠 비정상적인 인간들을 대함에 있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정상인이다 라는 가정을 갖고 비정상인을 대하면 그러면 손에 쥐는 것은 그야말로 막대한 손실과 처참한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인을 정상인과 대화를 할 수 있고 정상인과 비정상인은 대화나 협상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인에서 정상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들은 정상인이 아니다 그들은 미친 강의에 가까운 인간들이다 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들은 성과 악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들에게 속임스러운 일상이다 그들의 뒤통수 치기는 특기다 그들의 적인은 언제든지 감춰질 수 있다 그들의 적인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표출될 수 있다 이것이 김정은과 그 일당들이 했던 올 한 해 동안 했던 이야기만 보더라도 도출될 수 있는 한 6가지 정도, 7가지 정도의 결론입니다 그들을 정상적인 협상 파트너로 삼을 수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 맞설 수 있는 것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과 경제력과 정치력과 외교력이나 힘만이 그들을 복속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직권층의 북한 대학에는 상식 이하입니다 오히려 8월 15일 강북정 기념사에서 북한에 맞서서 자유력을 갖추자고 주장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대통령은 대개를 부추기는 세력 혹은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규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입에서는 북한과 손을 잡고 만드는 평화경제를 통해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겠다 그런 허황된 이야기만 스트로타입처럼 녹음되어 있는 것처럼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것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떡을 줄 사람은 생각도 갖고 있던 안는 자들이 바로 김정은과 그 일파들입니다 떡을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행동하는 것은 올바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아무런 근거시 그저 자신이 갖고 있는 희망에 바탕을 해서 이러저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 희망적 사고는 개인적으로 사는 데는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지만 국민 전체를 그런 희망적 사고 위에 바탕을 둔 판단을 갖고 이끌었으면 굉장히 위험하고 정말 잘못된이다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들은 정상인이 아닙니다 정상인이 아닌 사람들을 정상인이라고 가정하고 정상인이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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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